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위험한 분을 모셨네요.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싶은 겁니다. 그럴 때가 됐나 보죠. 전쟁에서도 뒤를 제축하게 하고 제 귀를 한 6개 정도 갖고 계세요. 자르고 자르고 그런데 계속 나와요. 기회가 있다면 슈칸님 가면 해보고. 내가 150만 유튜버 귀도 자른 사람이야. 그렇죠. 평민입니까 귀족이 내 귀를 모은 게. 어쩌고 있으니 그런게 어떤요? 저의 내 귀를 막 와요. 저의 Joining만이 있어요. 저의 무너지의 무너지중입니다. 저의 무너지대는 반응이 한마리적인 퍼센트에 IC에 있는 것입니다. 저의 무너지대는 것이 Major. 저의 무너지대는 유너지대는 유너지대는 유너지대가. 저의 무너지대는 왜요.